불 끄고 이따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슬리를 넣고 그 다음에 파슬리를 일단은 조금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홍고추를 이 정도만 자까만 넣고 너무 잘했다 셰프님한테 칭찬받겠다 일단 맛있어보죠 여러분 맛있을겁니다 자 됐어 잘했어 진숙이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옮겨 담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뿌듯해 자 여기 이제 넣어볼까요 여러분 짠 파스타면을 이렇게 돌려서 넣어보는데 어머 어머 굴 왜 안 넣었어 잠깐만 잠깐만 쿨 파스타데 굴 안 넣었어 너 왜 여기 있어 아무도 몰랐어요 굴도 왜 여기 있어 아 굴 파스타데 어떻게 해 나 어떻게 벌칙을 위한 작가님이 일부러 그런거죠 어떻게 해 쿨 어떻게 내 마음 어쩐지 빨리 얘기했네 아 너 왜 왜 얘기를 하지 굴아 진짜 어떻게 해 나 진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너무 잘했어 나 진짜 이번엔 진짜 나 완전 칭찬받을 거야 역시 이는 작가님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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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해요 확해요 나 무슨 꿈인줄 알았어 이게 되는게 약간 아 진짜 진짜 분명히 알고 아 몰랐어 아 이름 바꾸라고 새우 파스타 이름 바꾸면 된대요 이거를 아 그네 아 그치 작가님 분명 알고 있었어 이거 알고 있는데 팔짱 끼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얘기한 거 같은데 몰라 이 정도면 넣을게요 너무 갑자기 많이 넣으면 큰일 날 거 같아 아 나 진짜 잘했는데 어 아 정말 지금 몇 시에요? 45초 남았다 45초 남았다고요? 45초 남았다고요? 끝났어 끝났어 아 좀 더 볼까 아 왜 아 왜 괜찮을 거 같은데 네 굴이 생굴이네 생굴이요 아 아까 데쳤어요 여러분 생굴 아니에요 이거 석화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니야 잘 들어가 있어 왜 이래 자 맛있어 맛있어 법정 하지마요 자 굴 근데 그렇게 오래 안 익히지 않아요 그래 잠깐만 그럼 됐죠 시간 어때 넘었어? 18초 짜 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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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 다다 다다다 완성됐구나 자, 저는 오늘 아주 저 이거 완성품으로 댈게요. 불 올라가는데, 불 바삭한데. 아, 왜? 이거 완성품으로. 진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면서 정없이 이렇게. 아, 정말. 자, 그래요. 그래, 뭐. 다음에 잘하면 되지, 뭐. 그래. 그걸 안 넣은 걸 어떻게, 아무도 몰랐지? 아, 어떻게. 어떻게. 아, 저 앞에 그렇게. 왜, 왜 그렇게 웃고만 계신 거예요, 지금. 아, 정말. 아유, 세상에. 지숙이 요리는 아버님이 8알을 한다는 게 사실이다. 아. 8알, 8알. 아유, 아유, 정말. 네. 메인분도 플레이트 빼준대요. 근데 우리는 25분 20초를 마쳤기 때문에, 25분 안에서 못한 거야. 진짜, 진짜 정없다. 진짜. 너무 많이 담았나? 한 번에? 아니, 맛있어 보여. 이렇게 하고, 제가 아까 파슬리를 덜 넣은 이유는, 이 위에다가 데콜 하려고. 제가 거의 이태리 가서 먹어보니까, 무슨, 나는 파슬리 그릇인 줄 알았어. 그런 옆에 파슬리가 그렇게 많이 담았나?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? 아, 맞아. 다 여기 이렇게 묻히더라고, 파슬리 뿌렸습니다를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해서 파슬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뿌리더라고. 이렇게 하고, 여기다가 홍고추를 티나게 이렇게. 이렇게. 아니야, 세 개만 올릴 거야. 이렇게 해서.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. 잠깐만, 이름이 뭐였지? 잠깐만. 허브 버터 꿀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. 유후!